피를 흘리고 정말 불황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끓어오를 거라는 건 알지만 버텨야 된다. 그리고 저축해서 이게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면 물을 타야지. 지금 시장을 떠나기는 너무 아깝다. 우선은 지금 경제가 사실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있고 글로벌 위기 온다 경기 침체 온다 다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가장 문제는 우리니까 한국 경기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불황에 불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불황은 확실한 것. 우리는 불황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노랜딩 나오더라도 우리는 불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불황에 빠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불황에 접어들었고 현재 지금 불황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직장인 분들은 아직 체감 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 이쪽에서는 정말 심각하겠네요. 심각하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안 좋죠. 거래가 일단 실종 상태에서 언제 조금 회복되는. 그런데 겨울철이 원래 이사철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방학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좀 이삿짐 돌아다니는 거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수출 2월달 좀 반등했다 그래도 마이너스. 더군다나 작년 2월에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2월에는 설이 없었죠. 1월에 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업일수라고 하는데 공장 돌리는 시간이 이틀이나 더 길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이렇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진짜 안 좋네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제품 가격 이런 것들이 쭉쭉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대중 수출 안 좋죠. 반도체도 힘들죠. 여기다가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까지 완전히 거래 절벽이니까 이래저래 보더라도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했던 세계 불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계 경제가 기침만 해도 한국은 바로 불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imf가 조금 경제성장률 높이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낮췄던 게 약간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좋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 기침하면 바로 피를 통하는. 또 대신에 이제 선진국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가 또 세계에서 제일 좋으니까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이게 좀 등락이 좀 높다. 그게 크다.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땐 조금 많이 안 좋고 좋아지면 또 많이 좋아지고 네. 딴 나라들이 성장 둔화 이러면 우리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성장률 회복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막 호황이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수출 기반의 나라다 보니까 네. 여기다가 시장도 또 다 개방돼 있죠.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다 개방돼 있다 보니까 해외 역량이 그냥 신속하게 오고 신속하게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빼가면 뭐 환율 막 뛰고 막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영향받으니까 작년 1450원 우리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1200원대 갔다가 또 다시 또 1300원 가고 널뛰기를 하는데 결국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데 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막 무역적자 수치도 계속 안 좋고 적자라고 막 이어지고 이런다는 것들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당장 좋아지기는 좀 힘들겠네요. 아 그래도 뭐 무역 흑자는 올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황이 오니까. 아 불황이 오니까. 네. 불황이 오면 수입을. 아 슬픈 얘기네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경제가 막 피크를 좀 치고 그럴 때는 적자가 나고 또 경기 나빠지면 대규모 흑자가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적자가 크게 나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 네. 에너지 가격 문제가 좀 크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수입 가격이 올랐고요. 여기다가 수출 제품 가격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폭락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수출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이 경기가 완전히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한국 수출을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이렇게 다 박살낸 거니까 또 거꾸로 중국 좀 수입 수요 회복되고 반도체가 이렇게 순식간에 반토막 났는데 이거 또 뭐 그대로 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인하되면 또 싸다 이러고 또 누가 살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국제원자재 가격은 작년에 그렇게 비쌌지만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인도 되는 시점들의 시차 또 장기 계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수입이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하반기 가면 무역 흑자 난다고 적자 났다는 이야기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수입 양도 줄지만 물가 자체도 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물가는 꽤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하긴 요즘에 제가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거 저도 막 체감하거든요. 저는 원래 난방비도 원래 많이 나오는 저는 막 주상복합 사는데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다른 분들도 아마 체감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들 막 아끼겠다 이제 어제 막 체감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이제 한 몇 달 뒤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면서 이제 수입 물가도 좀 줄고. 그렇죠. 수입 수요도 줄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수입 외제 중고차 값이 떨어진 거 보시면 금방 느끼지 않으세요. 차 값이 지금 요즘에 완전 중고차가 박살났다고. 네. 우리 다 같이 고통받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풍기 없어서 못 판다라고 했다는 게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물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수입 수요에 약화로 둔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물가 인상이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 막 그 금리를 막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속으로 따라온 게 뭐 이제 경기 뭐 침체 막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초기의 원인이라고 할까 뭐 그중에 하나가 사실 러시아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벌써 1년 넘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분들이 많았겠지만 저도 추워도 생각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넘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2년 넘게 갈지도 모르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반대로 또 갑자기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기 좋아지죠. 엄청나게 또 갑자기 좋아지는 건가요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뭐 어떤 식으로 타협돼서 끝날지 모르지만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가 예전보다 많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수입 규제를 강하게 못할 테니까 언젠가는 풀릴까요 러시아도 뭐 지금 힘들 테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석유 공급 가스 공급 증가가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비해. 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네요. 네 더 가속화시키고 이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키우 시내에 모여 있는 그 미사일 잔해 모아놓은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원조를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외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일어선 것처럼 그쪽으로 도 이제 어마어마한 원조들 개발 수요들이 뭐 몇 조 달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억 달러 규모는 아니지 않겠나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랑 전쟁 나는 걸 보면서 군수산업 또는 국방 육성 안 하고 되냐 이쪽 에서 수요들이 굉장히 또 활발해지 겠죠.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인플라 압력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재정지출들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 경기가 나빠지기 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 산업군에게는 좀 약간 유리하게 들리네요. 되게 좋죠. 전쟁 날 때 우리나라는 일단 죄송합니다만 박살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한국만큼 또 좋아지는 나라가 잘 없어요 . 하긴 또 건설도 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무기 좋잖아요 . 네. 방산도 또 괜찮고. 네. 방산이 k9 자주 포부터 시작해서 되게 싼 값에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면서도 미국이랑 무기가 또 호환되는. 러시아산 무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부터 또 국제 유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여력들도 높아질 것이고 또 가스값 난리네. 이거 다 완화되면 소비 여력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물가가 잡히면 금리 부담도 좀 낮아지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듯이 금리를 인하 하겠죠 . 사실 지금 금리를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가를 잡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좀 좋아질 수 있다 .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먼저 반응을 좀 하려고 하겠네요 . 아니요. 채권이죠 . 채권이 가장 먼저. 주식은 일단 실적이 죄송합니다만 완전 그냥 지금 망필이라서 너무너무 안 좋고 아마 1분기 실적도 형편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월까지 나오고 있는 각종 통계를 볼 때 아직 1분기식 기업 실적은 정말 정말 안 좋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에 이어 이번 1분기도 굉장히 괴로운 숫자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뻗어나가려면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는 정도 또는 예상 범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거티브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쇼크가 오는 중일 때는 채권이 좋다. 왜냐 사람들이 아직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안전한 걸 원하는데 인플레는 뚝뚝 떨어지면 실질적인 이자 소득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좋죠.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 투자해놓은 분들은 이제 채권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게 일단 눈앞에 있고 또 혹시 채권 투자라는 게 그게 자꾸 수익률이 변하니까 나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 예금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다 못한다 이러면 저도 대안은 별로 없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돈화되는 경우는 경기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주식이라도 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실적 저하의 가능성들은 쇼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게 좀 무서운 사람들은 채권을 사라는 거지 아직은 살짝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채권을 사라는 거지 채권 주식 그렇게 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그나저나 영국 런던에서 한 달 살기 하셨잖아요. 이제 앱 개발하시면 못 쉰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휴가는 없으신 걸로 열심히 장사하러 다시 근데 그 영국 런던 하면 사실 물가가 막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갔던 그런 곳인데 맞습니다. 가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거기 집값 월세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뭐 저야 에어비앤비로 갔으니까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고 갔는데 가장 놀란 건 외식 물가 4인 가족이 갔거든요. 저희 이제 아들놈들 둘 데리고 이렇게 넷이 갔는데 어디 가서 조금만 시키면 10만 원 전체에 나오고 이런 레스토랑 도 아니고 일반 식당 밥집 갔는데 기본 10만 원이 나오고 우리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저녁 먹으러 가는 그냥 네. 햄버거 먹어도 10만 원 10만 원 이게 살벌한 물가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와인 한잔 할까 이러면 이제 15만 원 20만 원 이러니까 뭐 가서 그냥 맨날 해먹었습니다. 여뱀비한 이유가 결국은 밥 해먹으려고 근데 식료품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들 영국사랑 그러는데 우리보다 싸던데요. 특히 고깃값을 비롯한 육류나 뭐 이런 쪽은 우리나라는 훨씬 싸고 특히 와인이 너무 싸서 좋았고요. 맥주 와인 좋고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느냐 달렸겠지만 일단 사서 외식하겠다라는 분들은 갈 때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저처럼 그냥 가서 열심히 밥 해먹은 집들은 아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근데 그것도 거기 계시는 주재원들 분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술도 제가 좀 했는데 특히 이제 제 전 직장 동료들 거기 있는 직장 동료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식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주재원 월급으로도 힘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8 9천 원짜리 먹는 느낌이 거기서 한 2만 원 2만 원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 비싸네요. 햄버거에 밀크쉐이크 추가해서 뭐 좀 했더니 10만 원 나오는 거야.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브 가이지라고요. 거기 진출해 있는 미국의 햄버거 체인 우리나라도 들어온다고 요즘 그러던데 살벌한 가격에 땅콩 공짜로 안 줬으면 정말 화났을 것 같습니다. 그 집값은 어떻던가요?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그래요? 제가 뭐 가서 그냥 집이 몇 억이냐 이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뭘 보고 다녔냐면 렌트료를 보러 왔는데 테임즈 강변에 걸어서 산책 나갈 수 있을 정도 또는 저 멀리 테임즈 강이 보이는 정도 위치에 있는 부동산에 방 2개짜리 스튜디오 말고 콘도 정도겠네요. 아무튼 그 콘도의 임대료 보면 17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정도에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물론 우리나라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비싸지만 세계의 경제수도 중에 하나인 또 일존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심가에 있는 그런 신축 건물들 치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다 싶은 지역들도 있어서 역시 한국 부동산이 이제는 글로벌 프라이스가 됐다. 런던만큼 비싸구나. 우린 전세 때문에 월세가 그동안 안 해서 그 정도였는데 월세가 오르는 걸 보면 결국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핵심 지역들의 월세는 비슷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다른 외국들도 비싸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비싼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물가도 조금 잡히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대로 이제 둔화됐다. 그러면 사실 이제 3%대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수치와 어떤 체감하는 거 이거는 약간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괴리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계단처럼 오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가서 가격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오르기만 하죠. 오르기만 하고 맨날 가보면 찍찍 끊고 얼마 올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기업들 입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물가를 인상하고 제품을 인상한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는 건 이유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안 되는 거. 두 번째 주변에서 다 올리니까 따라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올려놨는데 원제재 가격 좀 떨어지고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물가가 좀 안정된 게 음식 높은 가격이 조금 진정된 탓인데 그렇다고 해서 깎아주나요? 그런 거 없죠.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건 진짜 최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체감 물가가 내려간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소득이 오르면 되는 거지. 절대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이건 좀 거의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소득을 빨리 올려 체감 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 불황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올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물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제로 물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체감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소득이 올라야 돼. 소득이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 된다. 그럼 올해는 그냥 가난해지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불황이죠. 불황이 돼. 물가는 올라간 상황에서 소득은 안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뭐랄까요 구매력. 구매력 떨어지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자산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위축되죠. 그런데 원래는 체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임금 상승을 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올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특히 윤 정부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안 좋죠. 나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스탠스가 정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쪽에 대해서 반대로 가면 물론 이제 갈등은 생기지만 불황에는 항상 정부가 좀 더 세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먼 이후에 다른 문제로 일으키고 또 그게 연쇄적인 임금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올해는 임금 인상 와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임금은 동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는 다 긴축으로 위축돼서 그냥 올 한 해를 좀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황이다. 불황이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한국은행도 또 금리를 좀 동결한 것도 있을까요. 못 오릴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이 너무 끔찍하고요. 작년 뭐 실거래가가 20%가 빠져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2008년보다 더 나빴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쉽지 않고 두 번째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금융권 또 자본성증권의 콜옵션 만기가 도래합니다. 집중적으로 도래하는데 우리 지난해 10월에 레고랜드랑 흥국생명 겪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환율 1450원 그걸 힘들게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눌러놨는데 여기서 또 터진다. 금리 올리고 해서 이 사람들 채권 이거 매력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산다. 이거 진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협의 협력이 필요한 구간인 거죠. 일단 환율은 좀 올라도 국제 유가 빠지니까 환율 좀 올라도 된다. 그거는 조금 포기하고 포기라기보다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은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나 동결이 확실하다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니 뭐 어제인가요 건설 pf 쪽에 28조 원 지원하겠다 이런 기사도 막 떴거든요. 정부가 지금 어떻게든 돈 만들어 가지고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겠다. 이렇게 자금 지원해도 망하는 회사는 나올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회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건 못 살려주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은 다 살려주겠다. 이게 정부의 스탠스인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지만 어쩌겠냐 우리 상황이 이런데 좀 서로 인내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보가 하나 나온 게 한은충재가 어디서 인터뷰를 할 때 물가가 한 2% 정도가 도달한다는 게 보이면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딱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금리 인하는 게 아직 기대하지 마라.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라 저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인데 넘어서 두르지 마라. 너무 기대가 앞질러 가다가 실망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미리 좀 예방주사를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보는 쪽에 있는 입장인데 그건 4월달 5월달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 다시 판멸이 날 테니까 그때 다시 불러주시고요.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은행 총재님 입장에서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우리가 부담스럽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스물스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눌러놔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를 좀 보자. 그런데 저는 물가가 확 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렇게 보는데 아직 물가가 2월달 물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2월 2022년 2월에 마레고 또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쳐들어갔으니까 실질적인 물가 급등은 3, 4, 5, 6월 4달에 걸쳐서 발생했거든요. 그 4달에 급등했던 물가가 이제 1년 지나니까 체감 물가는 올라갔지만 상승률은 둔화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 이제 진입했거든요. 그럼 한 6월 정도 되면 물가 상승률이 잡힐 수가 있겠네요. 저는 3% 때는 거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까 한은 총재님 이야기하신 2%도 멀지 않았으니까. 그때 되면 또 한 번 고민해볼 필요 있죠. 경기가 또 그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시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건 더 나쁜 거고 정부가 일단 상반기는 어떻게든 잘 막아주면 우선 막고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겠나 이런 쪽에 약간 희망 섞인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이 무조건 내리기도 뭐하고 버티기도 뭐한 게 저기 큰형은 지금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인정사정 없는 큰형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뭐 지금 더 올려야 된다. 약간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고용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빅스탭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이번에 더 올리겠죠. 이번에 안 올리기는 어렵죠. 그러냐면 연준 의장님들. 지방연준 의장님께서 다들 금리 인상하시겠다고 또 0.25 인상하는 게 적거절하다는 분이 오히려 좀 약간 줄어든 것 같은 그 정도의 스탠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지금 1.25인가요. 그 정도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데 1.5 1.75로 날이 갈수록 확대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달러를 강세하게 가게 될 때 주식이 좋은 적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채권이 지금은 더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실적도 안 좋죠. 거기다가 미연준 의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지도 사실 아무도 자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은 싼 건 정말 정말 맞는데 바닥 찍었냐라고 물으면 아직 자신 없는 바닥권이다. 이런 정도로 보게 되는 게 방금 이야기하신 연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경기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서 동결을 겨우 겨우 했는데 미국이 이제 올리면 올리는 거 보고 따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턴 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올리기도 쉽지 않을까. 이 격차를 용인할까요? 용인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랑 호주 중앙은행도 동결 가능성들을 계속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저희들끼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강대국 관문 3인장이거든요. 문지기들입니다. 네.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 강대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호주 캐나다잖아요. 이 셋 다 다 gdp가 비슷해요. 다 2조 달러로 굉장히 경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러면서 또 통화는 전부 다 약한 통화들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과 또 어느 정도 좀 친하기도 하고. 친하죠. 굉장히 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책금리 변화가 유럽이랑 뒤에 같이 갔었는데 요즘은 호주 캐나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도 있고 또 호주 캐나다 달러 환율이랑 우리랑 또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선진국.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원자재니까. 반도체는 한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불황의 약한 통화. 호황의 강한 통화이면서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또 정책금리를 100% 따라가지는 않는. 약간씩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 저희에다가 뉴질랜드까지 붙이면 거의 이 내 나라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특성인데 일단 적어도 최근에 캐나다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은 동결 이야기를 강하게 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우리만 그러면 매를 만드는데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눈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금 유출도 무조건 다 미국으로만 쏠릴 수도 없는 게 또 이제 유럽과는 있죠. 유럽과는 있죠. 유럽이 좋으니까. 앞서 잠깐 런던 이야기했지만 거기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주가가.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7년에 최고치 치고 지금 16년 만인데 이만큼 어마어마한 주식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는 게 자국통화 약세 유로화 약세에 물가는 오르니까 임금도 못 오르니까 인건비 떨어지고 거기 또 에너지급들 많잖아요. 기업 실적은 not bad 정도는 되니까 마진이 막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미국만 잘 나갔다면 지금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유럽도 괜찮으니까 유로화가 초약세로만 안 가면 또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 믿고 한국은행은 일단 제 생각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 피 흘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봐야 되겠다. 피를 안 흘릴 수는 없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다. 어쩔 수 없다.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정말 그냥 힘들지만 버텨야 되나요?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 이후에 일어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t 붐 속에서 삼성전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약진한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0년 21년 지나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지고. 그러게요. 이제 이번에 또 불황을 겪고 난 다음엔 어디서 우리가 튀어오를지 그러니까 기대대로 한국 방산과 2차전지가 세계를 또 주름잡을 수도 있지 않냐. 방산이 또 이렇게 될지 또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포텐이 뭐랑 만날 때 확 이렇게 타오르냐 하면 고환율이거든요. 수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버 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 환율에서는 이 환율에서 돈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분명 불황이 왔고 경기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만 이 뒤에 회복 탄력성은 한국은 꽤 있는 나라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경쟁력 있는 나라고 한국은 또 열심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고 정말 불황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를 거라는 건 알지만 버텨야 된다. 그리고 저축해서 이게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면 물을 타야지. 지금 시장을 떠나기는 너무 아깝다. 떠나려는 건 2021년에 떠났어야지. 이제는 늦었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애국배팅을 한번 해야 된다. 이것도 2020년에 이어서 또 왔네요. 3년 만에 왔네요. 차라리 지금은 애국배팅을 할 때다. 네. 물탑시다. 오히려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프리즘이라는 앱을 또 출시하셔가지고 앞으로 바쁘게 사실 또 홍춘옥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 포트폴리오를 또 잘 꾸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오히려 한번 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벌어야지 또 되는 거니까 네. 저 올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채권이 좋아 봐요. 우선 여전히 채권이? 네. 채권이 지난번에 왔을 때 연말이 아마 왔던 거죠. 엄청 강력하게 채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많이 올라서 사실 작년만큼 좋지는 않고요. 지금은? 네. 한 10%씩 나셨을 겁니다. 수익이. 그때 만일 사신 분이 있다면 특히 회사체 쪽 사셨거나 그때 회사체 장난 아니었는데. 이게 공사체 사신 분들은 10% 더 벌었을 거고요. 저처럼 국채 산 사람들도 한 10% 정도 성과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여기서 또 사서 얼마를 벌 거냐라는 질문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앞으로 좀 두나달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채권이 좋다. 그런데 이제 작년만큼 채권이 매력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한번 반반 투자해보자. 그러면 채권에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기중을 좀. 1차 실현에서 주식 사자. 좀 줄여서. 주식으로 가야 될까요? 주식도 좋은데 부동산은 조금 더 늦게 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작년은 채권에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채권도 좋지만 주식도 좀 담아야 되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한국 주식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다면 한국 주식 한 500만 원 사고 미국 국채를 한 500 사는 거죠. 미국 국채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세요. 괜찮다고 보는 게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채는 수익이 꽤 짭짤하게 났는데 미국 국채는 다시 10년 을 기준으로 해서 4% 근처에 또 갔으니까 또 매력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꺾이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들 하반기쯤 되면 확실히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리는 되게 높으니까 또 불황이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것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면 주식은 깨먹겠지만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대신 미국 국채에서 돈을 벌고 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는 좀 손실이 나겠지만 그보다 한국 주식이 탄력 있게 올라가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큰 위기가 올 때 적절하게 잘 버텨내면서 수익을 꾸물꾸물 늘려나가다 보면 배팅의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프리즘 앱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앱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 따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는 8% 손실 났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 22% 빠지는데 8% 손실이면 잘 막은 거고 국민연금만 따라 사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6% 나오잖아요. 이 정도 나오는 국민연금의 투자 패턴들을 복제해서 만든 게 예전에도 계셨잖아요. 예. 프리즘 앱이죠. 정확하게 복제는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대략적으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시기. 작년 같은 시기가 오더라도 마이너스 한 7, 8%에서 막아주면서 위 상단은 열려 있는 거니까 프리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적립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주식이 바닷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바로 다 사라. 이거는 아니고 주식도 약간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항상 한 방에 안 삽니다. 이걸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보통 세 달 나눠서. 그러면 지금 이건 한 3월부터 한 6월까지 천천히 사야 된다. 네. 3, 4, 5, 6 이렇게 사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사이에 기업 실적이 이제 4월에 1분기 실적 나올 텐데 생각보다 더 엉망일 테니까요. 안 좋을 거고. 네. 좋을 수가 없죠. 일단 반도체 가격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수출주들 중에서 실적 나올 때가 자동차 쪽 방산 쪽 그리고 일부 석유화학 쪽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크게 좋아지는 건 없는 데 비해서 나빠지게 확실히 확연하게 나빠지는 건 전보통신 쪽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은 진짜 안 좋잖아요. 네. 여기 이런 쪽들이 다 안 좋은데 실적이 다 좋게 나오긴 어렵지 않냐. 그런 시기 여기에다가 미 연준이 3월에 또 금리 인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 따라 환율이 또 우리는 뜨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환율 급등할 때 주가 오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한 자산에 대해서 올인하지 말고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자신 없지만 채권은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채권 좀 사고 그래도 채권만 사면 경기 좋아질 때도 죄송하지만 손가락 빨아야 될 수 있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말 빠진 pbr 0.900까지 떨어져 있는 한국 조식도 사보자 이런 이야기죠. 애국 베팅 한 번 또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직장인분들도 많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아 가지고 이제 뭐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2, 3천만 원 1천만 원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걸 좀 권하세요? 일단 지금 직장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좀 손실을 놔도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손실은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월급이 계속 쌓이잖아요. 월급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3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0대 50대 이상 특히 연퇴 1년에 도달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이 최고고 일치 않는 투자. 일치 않는 투자. 그리고 채권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모은 자산은 없지만 미래소득 전망은 박잖아요. 왜냐하면 악차까지 벌면 되니까. 미래소득 전망 박다라는 건 지금 당장 올해 투자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2는 주식을 해야 되지 않냐. 3분의 2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예를 들어서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 그러니까 보험을 33% 든 거죠. 미국 국채에다가. 국채 정도로. 그걸 들고 대신에 나머지 66%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하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도 달러 쪽이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또 막아줄 가능성이 있고 경제가 좋아지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니까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당히 공수 겸장이지만 물론 리스크는 없지는 않아요. 리스크 없지는 않지만 한 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면 작년에도 마이너스 한 3분 아파서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달러가 많아서. 환율이 또 막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올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지만 테크 기업이 또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또 태조 이방원이 또 살아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bbig가 살아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2010년 차화정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한 번 어느 쪽에서 터질지. 테크 터지면 미국이 좋을 거고. 차화정이나 태조 이방원이 터지면 한국이 좋을 거 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주식이 터질지는 모르니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가져가는. 이렇게 하면 지난 40년간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한 9%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요. 이걸 또 적립 투자를 만약 지난 40년간 매년 한 천만 원씩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6억 정도. 40년 정도 했으면. 네. 그러니까 46억까지 계속 적립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30년 하다가 끊은가. 20년에서 끊으면서 나 20매독이라도 좋은데 10매독 좋은데 하면서 은퇴하셨겠죠. 그러니 초년생들 특히 지난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 뼈저리게 겪었던 분들한테 저는 2절 약 그리고 이거 할 때 한국 주식을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 etf 사세요. etf로.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개별 종목에서 저도 돈 못 벌어요. 저도 명색이 국민연거는 투자운용팀장 했고 우리나라를 떨쳐올리고 있는 3대 운용사 투자 전략팀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다. 개별 종목에서 한 해 한 해는 모르는데 장기간 제가 있었던 그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에 쭉 장기 성과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저도 그렇게 쉽게 돈 못 벌더라고요. 여러분 인덱스 펀드 하셔도 얼마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성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다들 알면서도 그게 그래도 개별 종목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게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올인했으면 몇 배 됐다. 이게 있잖아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 부동산 하는 것도 다 삼성전자 샀어봐. 그러면 몇 배가 올랐는데 이런 얘기들로 다 치환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1989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자리입니다. 한국전력이라고요. 한국전력. 그다음 2등 포스코. 포스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10년 뒤에 뭐가 또 잘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잘할 줄 난 예전부터 알아서 그걸 들고 있었다. 그런 능력자들은 일단 제 이야기 안 들어도 되는데 저는 국민연금 시절이나 그 전에 kb은행 다닐 때나 그 전에 키움증권 리서치 팀장 할 때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 분들을 참 많이 배웠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나는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 보이던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 주식은 왜 이렇게 못 가나요. 우리는 왜 이럴까요 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삼성전자 한 번 오를 때는 세게 오르는데 그 뒤에 10년씩 쉬고 그래요. 그때 취직한 사람들은 우리 회사 주식은 오른 적이 없다고. 오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라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기에서 탁 일어나는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그 위기에서 탁 일어나 선 다음에 계속 벗냐.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선 다음에 거기서 위기가 또 와요. 또 헤매다가 또 극복하고 올라간 거지. 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나는 그냥 아무 걱정 없고 삼성전자는 이길 거다. 2016년 한 칸 뛰고 삼성전자 파산이라고 지금 구글링 해보세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쓴 책만 두 권 나옵니다. 여러분. 2016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바로 나와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삼성전자 저대로 가면 큰일 난다 망 한다. 책까지 쓰고 인터뷰를 그렇게 길게 하신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통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스타트를 하시잖아요. 보통.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etf를 사라. 삼성전자가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 변동이 말도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불황해서 딛고 일어서기 직전에 해뜨기 전이 제일 꼼꼼하다고 그때 별일별 안 좋은 이야기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중국 때문에 반도체 다 망하고 우린 끝났다 라고 했던 거.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네. 그 반도체 굴기 한다고 그러면서 삼성 끝났다. 근데 또 그 뒤로 또 엄청 잘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냥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대단히 난이도가 어려운 주식이 있는 거고 그중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들 다 망하고 몇 개 살아남지 않은 삼성전자를 보고 그럴 걸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텔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 이후에 인텔 사도 사실 뭐 딱히 재미가 없는 거고. 끔찍하죠. 끔찍하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그걸 골랐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나고 나면 쉽다. 그거는 지나고 나면 후기한 편향. 사이드미러 보고 과거의 뒤를 돌이켜보면 아쉽죠. 그런데 눈앞에 전면을 보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뒤를 봐요. 그런 식의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만 운 좋은 아주 극소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다 보니 성공한 거지.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 한국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로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삼성전자 20년 투자해서 돈 번 분도 있겠지만 한국전력 26 투자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은행도 샀다고 생각해봐요. 제일은행 한일은행 그런 주식들이 예전에는 1990년 시가총액 전부 다 10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 종목만 보면 좀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etf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etf 사야지 라고 하면 etf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코스피 200 인덱스 사세요. 코스피 200. 네. 그리고 수수료 적은 거. 연간 수수료 0.1 이하인 거.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그냥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량 대용주. 우량 대용주. 그중에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터지겠죠. 현대차가 저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고.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런던 가서 보니까 우버 부르면 전부 다 기아차. 기아차요. 다 기아차요. 니로 스포티지 뭐 이런 차들밖에 안 와요. 그만큼 잘 돼요. 그런데 주식 가격은 별로 못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실적을 기가 막히게 맞춰도 주식에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 회사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투자 해서는 어렵고 결국은 어디서 어떤 기업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대용 우량주 쫙 깔아놓고 거기서 하나 걸리기를 기다리는 게 또 테마 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정말 내가 테마를 다음번 내년에 테마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투자해서 성공한다. 매년 연초에 전문가 우량주 추천한 종목대로 투자했으면 성과 정말 낫다고 생각하시냐 묻고 싶다 이거죠. 그것도 참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 기대는 한 2600 봅니다. 2600. 10% 정도. 지난해가 2200이었을 때 제가 이 주가에서도 주식 안 살 거면 한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식 투자가 맞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이야기를 늘 했던 이유가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 pbr 0.8배 일 때 안 사면 언제 살 거냐. 그런데 지금은 0.9배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100까지는 저는 가지 않겠냐. 그러면 2600 700이거든요. 그 정도면 여기서 사도 10%예요. 그럼 배당까지 받으면 2%. 나쁘지 않은 성과다. 나쁘지 않은 성과고 운이 튀어서 기업 실적이 조금만 튀면 2800도 쉬운데 밑으로 가봐야 다시 2200이잖아요. 0.800. 밑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지지 하단은 한 200포인트 인데 위는 한 200포인트는 쉬워 보이고 300 400도 가능해 보이면 들고 가야죠. 심지어 2200까지 또 시장이 조종 2300 깨지고 이런 날이 오면 사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 벌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더 빠질 것 같은데요라는 공포가 너무너무 크고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한국 국채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죠. 반대잖아요. 한국 국채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마음 편하지 않겠냐. 한국 주식이 안 맞는 분이다. 한국은 피바다가 될 때 사야지 수익이 그나마 있는 시장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팔자를 한 번씩 꽂히니까 그때. 그런데 어떤 기업이 골칫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은 들어갈 만한 시기다. 지금은 그렇게 위험은 크지 않고 위는 열린 시기다. 얼마나 열렸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런데 저도 부동산 자산이 거의 80%인데 거의 우리 한국분들은 거의 70 80%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평균 78%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쪽이 빠져가지고 사실상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좀 정리해서라도 금융자산 많이 더 빠져 있는 금융자산 쪽으로 좀 옮길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같은 경우에 또 불경기에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부동산 하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 네. 저는 그건 주택연금으로 바로 가시면 된다. 주택연금. 네. 자기 집에 살면서 일단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주거비 나가는 걸 통제할 수 있으면서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네. 네.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도 늘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보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후행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하시면 작년에 폭락한 게 다 반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주택연금 퇴직연령 만 55세 이상의 퇴직연령에 도달하신 집안체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로 다 보완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주택연금이 좋아 보인다. 아니. 이거 주택연금을 막 집 뺏어가는 건 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직업 오르면 다시 토해내면 됩니다. 네. 안 되면 또 푸시면 되고 나중에. 굉장히 좋은 상품.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알아보십시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빨리 팔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팔 수 있다. 좋은 지역에 유동산이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팔리는 데가 천지인데. 지금 팔리는 건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네. 좋은 지역인 거죠. 국회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미국 국제 반반 투자하면 한 10년 평균 지난 10년 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7 8%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이자랑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파는 건 늦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샀다 팔았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보는 게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되게 매력이 점점 단지별로 되게 매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9년 주택 가격에 도달한 집들은 여기서 파는 건 좀 저는 오히려 그게 리스크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까지 안 빠진 집들이 대부분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이 빠진데. 네. 그 리딩 단지들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굳이 뭐 헬리오시티나 엘리트래파라고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대단지죠. 대단지들은 금매로 사업상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매로 돈가 팔아야 되는 분이 나오면 거기 살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금매물이 거래가가 돼버리거든요. 거래가 막 되니까 타사타삭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그 가격을 보고 집 사러 오니까 그 가격 안 해주면 안 사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 아니면 안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이 나오면서 주변 단지로 확산 중이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가 저런 거 많이 빠졌는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 정신 못 차렸군. 이러고 나간다 보니.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집값은 오래 빠져요. 그건 모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제가 드리는 조언이 뭐냐 하면 2019년 정도의 집값으로 돌아간 단지들은 한 번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물가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잠깐 제로 성장했지만 21년 22년은 어쨌든 간에 3%에다 5%씩 성장했고. 성장을 했으니까. 네. 이러면 명목 gdp가 명목 집값은 명목이잖아요. 네. 이 실질 집값 따지지 않잖아요. 매매할 때 몇 억이냐 몇 천이냐 가지고 거래 하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만약 2019년 레벨로 돌아가면 그 사이에 명목 gdp는 20% 올라갔으니까 우리의 구매력 소득 대비한 평균적인 사람들의 소득 대비한 집값은 20% 빠진 거거든요. 최고점에서 엄청 많이 빠졌다라는 거가 되는데 이게 1년 1년 지나면 gdp가 아무튼 마이너스 는 안 나올 테니까요. 올해도 아무튼 인플렛 때문에 명목 성장률은 플러스 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1년 는 누적되면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따라서 2019년 집값 이 2020년 21년에 그 버블이 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단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동성 있는 단지라면 지금 그걸 던지는 건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미 빠졌는데 여기서 팔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래서 금융자산을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조급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빠질 만큼 빠진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단지가 언제 가격인가를 좀 확인 해달라. 부동산 쪽이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 부동산 쪽이 반등이 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어떤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리. 시장금리 떨어지고 1년 있다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연말에 연말에는 좀 기대해볼 만한 거죠. 네. 지난해 10월이 금리 고점 이었거든요. 지난해 10월이 금리 고점 이었고 이 금리가 현재 추세대로 출렁출렁 거리지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 정부 국채 금리 3%나 3% 밑에 있다. 이러면 시장이 적어도 저가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지금 시장금리 얘기하시는 거죠. 기준금리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우리는 장기 저리 대출을 받는 보금자리론은 결국 장기 금리에 의해서 적어도 되거든요. 시장 장기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묻혀서 대출을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보금자리론 금리도 3%대가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그럼 사실 수요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5% 6%를 보다가 3%대의 대출 금리로 살 수 있다라면. 그리고 또 집값이 잠깐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9년 이전 레벨로 떨어져서 그 사이에 명목소득 20% 올랐는데 집값은 그때 소득으로 돌아갔다라면 2019년도 물론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못 사겠지만 저처럼 2018년 19년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아주 비싸지는 않았던 시기다라고 생각되는 걸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명목소득 대비 20%가 내렸어 9000원 소득 대비. 그러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 레벨 제가 말씀드린 정부 정책 금리가 그때쯤 인하될 때를 전후해서 한국의 시장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출현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봄이 펼치 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럼 그 금리가 이제 어쨌든 중요한 어떤 심리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일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미분양도 지금 많은데. 미분양은 줄어들면 좋은데 지역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국 단위로 7만 호다 8만 호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긴 뭐 그렇죠. 집이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핵심 지역들 광주도 있고 이런 주요한 지역들에 있어서의 미분양이 지역별 미분양이 고점을 치고 좀 내려가는 지구가 나올 때도 상당히 사기 좋은데 서울 경기 인천 쪽은 미분양은 있다 하지만 이게 숫자상 의미가 있나 싶은 정도로 보이는 지역들이 좀 있어서 미분양이 이번에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게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면입니다. 미분양의 총합을 볼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지역별을 봐야 되는데 지역별 보면 바닥에서 역사적인 레벨에서 보면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집값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건 보면 미분양 제로면 집값 안 빠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번에는 빗나간 거잖아요. 워낙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너무 없어서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보는 게 역시 경기 수출 수출 살아나고 집값 빠지는 걸 본 적 없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집값이 특히 하반기에 험하게 빠진 이유는 수출 부진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수출 대기업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고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빠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냐를 자꾸 살피면 안 되고요.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졌는 건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스마트 머니거든요. 행동할 능력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은 무역 적자지만 연말에는 또 예전은 무역 흑자로 돌아선다고 보는 쪽이고 또 이 정도의 수출에 급격한 하강이 나타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반등의 여지가 저는 꽤 있다고 보 거든요. 일단 또 작년 대비 올해 계속 환율은 높은 레벨에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도 계산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상반기쯤에는 주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채권 같이. 주식채권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부동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경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지금은 경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급급 매물들은. 이미 많이 빠진 것들. 네. 그런 지역은 좀 선별적인 접근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구성해보시고 시기도 한번 배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혁 대표님 모시고 올 한해 대한민국 경제도 한번 전망도 해보고 불황에 적합한 투자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잉남 tv의 부잉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